오늘 상해 광원지로 왔어요 치바오굴지 처음이야 저도 처음에 왔어 가볼까요? 여기는 치바오굴지 완전 옛날 느낌 당후루인가? 하나 먹어야지 여기는 치바오굴 와우 먹는거 진짜 많다 뭐 먹을까요? 쉐리탕 빙후라 진짜 돼요? 요요? 나 나 와우 치바오굴 참잉향... 보딩 와우 맛있다 고구마 20개는 7개 고구마 야알로우시야 가사지 고구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뭐지? 굴레탕 하나님 너희 너희 에어 오케이 와우 이거 추투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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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을 가야해요 아... 얘기를 한꺼번에 아, 이 긴이 한꺼번에 여기가 맛있어 먹으니까요 밥 먹은 뒤에 밥 먹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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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할때는 여기와서 빨간걱을 꽂아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샹취 향기도 있죠 주말에 여기 나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춤 중국의 특색 여기는 상해의 한인타워 한국인도 많다 이태원의 컬러 여기는 소울야시장 와우 수당룡이 무슨 말이야 그 남편이 무슨 驕傲 아 야 야 청계청 명남 커피 베니 커피 베니 커피 베니 한국마트 주깃살 김치 김치 소주 다 있네 바나나 우유 아 바나나 우유 아 바나나 우유 전 지겨워 많이 먹었으니까 신기하다 다 있어 다 있네 나 여기 살고 싶어 사람이 오면 여기 살고 싶어 여기 근처에 중어마트도 있고 항어마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한국어 한국어로도 있으니까 한국어는 잊지않게 한국어 친구 한국 사람이랑 친구 대화도 그치 짱 와우 다 있어 다 한국어 음료수 다 있어 뭐 살까 아 비타민 5배 나 비타민 5배 먹어야지 이거도 있어 싹쿠야 수초에 해소 조사 가사 오잉 오잉 고시 아 도말로 도말로 석 그쵸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